오늘은 단양을 갈 건데요? 어때요? 기대되지 않나요? 네 좋아요 빨리 가보죠 고급! 민아 예? 예! 예! 안 돌아갔어 와 단양 자안도 여기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와 되게 많다 클레이 사격도 있고 알파인도 있고 오 재밌겠다 근데 이럴 때 되게 많구나 우리가 몰라서 못 다니는 거야 그치? 가보자 얼른 아이고 절대 머리가 안 빠지죠 이런데는 우와 와 이거 날씨 맑으면 진짜 멋있겠다 저도 우리 한 마리 보여줬어 어 너무 좋아한다 아니 여기 이렇게 좋아하다니 와 그냥 안이 힐링길이다 여기 완전 여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기만 해도 좋네 응 와 저 위에 봐 여원아 우리 이따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? 괜찮아 아빠가 손 꼭 잡아줄게 알았지? 응 이거 봐 숨어있는 식물들을 찾아보세요 어? 우리 북나무 아까 봤었는데 응 이거 봤잖아 그치?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응 이거 봤잖아 그치? 그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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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은 시들어서 갈색처럼 이렇게 돼있다 그치? 이런 재미가 있네 살아있을 때 오면 더 재밌겠다 어 그치? 그러니까 계절별로 와서 보는 재미가 있겠다 여름에 오면... 나 엄마 안 하 του 안 무서워 엄마 안 하지만 안 무서워? 엄마 안 안 하ишь forecasts 안 하나 주면 무서워 무서워? 꼭 안고 갈 거야? 어 그럼 안아줘, 엄마 자, 티셔츠를 가지고 와이프에서 셔틀패스 가자! 어, 쟤 멍멍해 차 멈추면 해 아... 자, 나왔습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얼른 가보자, 가자! 오, 엄마 안아줘 안아줘 아이고, 여보가 고생이 많구만 우와, 다 왔다 아, 근데 이게 스팟이 세 군데나 있구나 기차 지나간다, 여기 보이지? 연아, 우리 호국에 떠 있는 거 같아 그치? 오, 여기 밑에 우리가 아까 걸어왔던 그 길이야 오, 진짜네 그치? 아, 무료 사용이구나 뭐가 보여, 유나야? 마을이랑 놀이터가 보여? 마을이랑 놀이터가 보여? 유나야, 엄청 맛있다, 그치? 자, 여기 사보세요 드릴게요 하나, 둘, 셋 김치 배고픈 사람? 저희는 저도요 저도요 얼른 먹으러 갑시다 뭐야, 뭐야, 뭐야 도착 갑시다 고고 얘가 쏘가리인가 보다 와, 엄청 많아 쏘가리 드시나요? 맛있을 거 같아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요 매기 매기 만져보고 싶은데 아, 예, 만질 수는 없고 우리 대신에 이따 아쿠아리움 가면 이런 물고기들도 엄청 많이 볼 수 있대 가볼까? 예 예 쏘가리 매운탕에 떡갈비요? 와, 근데 진짜 비싸네 쏘가리 쏘가리가 약간 비싼 이유가 네 사료를 안 먹고 물고기만 먹는 아, 사료를 안 먹는구나 사료를 안 먹는구나 사료 안 먹어요 그래서 양식이 비쌉니다 아, 살아있는 물고기를 줘야 돼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가 더 먹을게 아빠가 더 먹을게 우와 조리 뱅킹 물고기? 와 쏘가리도 먹을게 다 먹어 알았어 왜 왜? 물고기가 죽어서? 아이고 아까 밖에서 막 보던 물고기들인데 죽은게 속상해? 유나 안 먹을 거야? 알았어 유나는 먹지마 아빠가 열심히 먹을게 아빠랑 엄마랑 다 먹고 알았어 나눠 먹어야 돼 어 유나는 앉아봐 유나는 고기랑 메추리알이랑 메추리알이랑 이거 유나 좋아하는 거잖아 미역나물 미역나물 미역나물? 미역나물 어, 나 이거 샐러드 좋아해 어, 영훈이 좋아하는 샐러드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아 엄마, 이거는 맛있게 먹는 거야 와, 너무 좋은데? 아, 되게 엄청 부드럽네 응 먹어보겠습니다 그치? 안주다 이거 진짜 먹고 싶어 이거 많이 올려서 어 아 아유, 잘 먹네 응 아빠, 애기 해 응 응 응 응 응 응 뭐가 그렇게 예쁘게 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와, 얘들아 지금 물고기 봐 응 응 응 응 응 응 와, 너무 예쁘다 아 아 아, 그럼 우리가 먹었던 소가리도 일하려야 되는 거잖아 아, 먹이 아, 먹이 응 아, 무서워, 눈 빨간색이야 눈이 빨간색이야? 어, 나랑 비슷한 거 아니야? 그런가? 엄마, 지금 큰 물고기가 딱 큰 물고기들 물고기 있다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뚝껍혀 하하하하 누나, 그거 지느러미야 내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어, 이거 물고기 아니고 지느러미, 지느러미 와, 얘가 피라쿠르래 그거 진짜래? 와, 엄청 크다 눈 봐봐, 눈 아, 무섭다 와, 여기 물속 체험 짓구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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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왜 싸우지? 나 왜 싸워? 장난치는 거니? 태호를 닦았다 어 여은이 옆에 인도 그렸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방전 됐습니까? 아, 쫓아야 했는데 너무 힘들어 아, 힘들지 여기 들어가자 응, 가자 문 열린다 문 열린다 어떻게 보지? 와, 여은이는 우리가 우주에 온 거 같아 우와 발바, 발바 오 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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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우리 여기 앞에 사진 한 번 찍어줄까요? 네, 여기 사진 찍자 자, 찍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 오 음, 맛있는 냄새 일단은 여기 먼저 들리자 마늘, 순대 1인분 사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와 마늘빵도 팔고 여기 진짜 많다 순마늘이랑 스위트 하나요 하나씩 네 네 19,000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은아, 우리 가서 이 빵이랑 이거 아빠가 산 순대 한 번 먹어보자 여은이 순대 뭔지 알아요? 몰라요? 일단 한 번 보여줄게 여기도 빵을 막 파네 초콜릿도 판다, 그치? 응 크림 마늘빵 오리지널 마늘빵 요 위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마늘이야 그리고 얘는 마늘 순대 내가 한 번 일단 먹어 야, 아빠가 한 번 먹어볼게 응 맛있는데? 그럼 우리 마늘빵 먹어볼까? 응 나 이거 먹어 그래, 크림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아, 잘 됐다 우와, 크림 진짜 많다 음 음 오리지널 마늘빵 오, 마늘맛이 많이 나는데도 잘 먹네, 여은이 왜, 왜? 또 매운 부분이 있었어? 확실히 이런 관광지에 오면 이 관광지에서 유명한 음식들은 한 번씩 먹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은이 많이 매워요? 왜? 아이고 아까 보니까 치킨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마늘 치킨이 그래서 여기서는 치킨은 못 먹는다고 해서 치킨은 한 번 가는 길에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치킨도 사가고 음료도 사가죠 어때? 네 이거랑 후라이드 반반 해주시겠어요? 네 아, 네 감사합니다 엄마 배고플 테니까 얼른 가자, 알았지? 자, 치킨 아 보여주자 여은이가 발견하고 왕관 모양 치킨 왕관 아니면 배 같기도 하죠 진짜? 왕관이에요 왕관이에요 이게 바로 마늘 오징어 먹물 마늘 각종 흑마늘 각종 흑마늘 아니야? 응 음 괜찮다 어때요? 응 맛있다 맛있다? 근데 엄청 부드럽네 원래 약간 강성은 딱딱하잖아 응 퍽살 좋아하는데 다리살 맛있다 진짜 어때요 오늘? 맛있어? 이제 우리 슬슬 출발할까요? 집으로? 좋아요 이것만 하나 먹고 누나만 한 번 보여줄게요 꿀잠중 아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을까? 2시간째 자고 있어 와 먹어요 오늘? 한번 먹어 그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흑 음 아까